오늘로 해서 이게 하여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얼마나 락다운 기간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락다운을 하는 동안 교회에 다시 모이기 그때까지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RC 스프롤 교수님의 책인데요 그것을 가지고서 말씀들 나누고 계속해서 인도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수요일 저녁 이 시간들을 인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과목은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것인데요 86과 9부에 있는 것입니다 영성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그러한 섹션인데요 거기에 86과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과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라디오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사도바울이 16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2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16절에 가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연결을 우리가 먼저 맺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없는데 영어로는 walk by the spiri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walking by the spirit이 없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 하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walk by the spirit, walk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walk이라는 단어는 사실 행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 살 때 그때 자연이 그렇다면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데 가장 무시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RC 스프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요 사람이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그걸 칭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쳐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을 두고서 칭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가 놓고 배울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걸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성화, 성화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화에 연결된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아주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들 중에서 그런데 가장 많이 무시되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R.C. 스프롤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야기를 해줘요 외적인 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두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몰두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 기준으로 성취한 것들을 가늠해 보므로서 자신의 영적 진보를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악담을 하고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의 그러한 기준 외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등의 기준이 종종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니면 자신을 두고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성숙, 계속 자라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진정된 영적인 어떤 수준에 달아 있는지 와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겉모습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온전하게 인사이드를, 우리의 속마음을 영적 어떤 수준을 갖다가 온전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리세인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드러나게, 뛰어나게 하셨던 일은 바리세인들의 삶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게 틀렸다고, 이게 참된 영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게 이 점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다면 이 전에 유대교 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정말 인품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세워짐을 갖다가 바라시면서 바리세인들의 삶이 틀렸었다는 것 바리세인들의 신앙이 틀렸었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스프롤 교수가 말하기를 진정한 기준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기준 성령의 열매는 때로 무시되고 최소화된다 이것이 바로 바리세인들이 걸려든 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영적 진보를 측정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기질이 결국 바리세인들이 걸려든 그 덫에 우리도 함께 걸려들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인간의 성품에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즉 경건한 인내를 갖는 것보다 악담하는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늘 버릇이 악담을 하는 것이다 입으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두고서 흉보고 말 전주하고 가습하고 이러한 것이 그게 문제라면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 문제, 이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 아니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이 사람이 악담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기준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안 하면은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이제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노도 될 수 있어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RC 스프르 교수가 지적을 해주는 건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터치해 주셨던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냥 지킨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서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는지 얼마나 절제하면서 사는지 그 겉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 그래서 그 성숙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가 만일 그의 영적인 성숙함을 어떤 채점을 만든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성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서 바뀌었는지 인사이드가 그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다룬다는 거죠 그게 더 쉬우니까 외적인 것의 기준을 몰두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측정하려는 것이 그렇다면 사실 인간에게는 쉽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사회나 이러한 데서는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그렇게 허락을 하든지 존경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하여간 상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겉모습은 항상 우리의 속모습이 변화됨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다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놓고 위선자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 이런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거룩한데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죄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속마음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릴까 이런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좋은 사람같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여러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러한 어떤 파워를 소유하는 게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위선자들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도료님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을 놓고 무엇이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표면적인, 외면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교회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우리의 어떤 거침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거침돌이 아닌가 그렇게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외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성령의 성화를 이해할 때 무시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다음에는 은사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그런데 못했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있다는 그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 은사에 관심이 더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기가 막히거든요 은사라는 게 참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귀하고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에 몰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마치 영적 성숙을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님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의 은사에 더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은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졸라서 그것을 갖다 따 낼 수 있을까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좀 있으면 마치 그것이 영적 성숙함을 갖다 증거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게 있으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 더 특별한 사람같이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뒤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성도의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지 아닌지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성숙함과 그리고 서로의 성숙함을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영적 우리의 걸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무시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의롭게 보이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든지 아니면 R.C. 스프르 교수는 non-Christian, 비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의롭게 보이는 그렇게 해서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열매에 있는 덕목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에 있는 덕목들이 드러나고 그들도 그것을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보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다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이 이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더 훌륭하게 따르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처럼 어떻게 사람이 성령과 관련 없이, 관계 없이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C. 스플로울은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우수한 것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non-Christian들이 더 훌륭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걸 따지고 본다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닌데, 이기적이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뭔지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데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자신한테 어떤 만족을 주든지 자신한테 유익함을 주든지 결국은 자신이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있는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덕목을 드러낸다면, 더 훌륭하게 드러낸다면 결국 동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무슨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더해서 넓힌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게 된 그러한 사람들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이 났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되고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마음의 한례를 받는 게 거듭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한례를 받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지배, 지배하신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성품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보이는 불신자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또 다시 한 번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했다가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바울은 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중독에 걸리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술의 지배를 받고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할 일들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 수도 없을 뿐만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을 계속 죽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면서 그러한 술이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교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그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말이다 라고 R.C. 이스퍼루 교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성령에 의하여 나의 삶이 통제된다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맡기며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잘하지 못하고 저도 잘하지 못해요 더욱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갯스테이션에 가서 시발류 채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그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단지 성령의 열매에 있는 덕목을 그냥 인간 능력의 한계만큼 그냥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찻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덕이 되는 삶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 때가 있거든요 더 보이게 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기독교인들보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더 훌륭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에게 통제가 돼가지고 지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인간 능력의 한계만큼 어떤 사람은 한계가 더 높아요 다른 사람보다 넓든지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결국 자신의 의지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는 거지 결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서로를 놓고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정말 내가 성령의 지배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돼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품으로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리세인 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리세인들은 우리는 그러지 못한데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만일 노력을 한다면 겉에 있는 것들을 갖다 어떻게 조종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직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보지 않는 내 속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광고 때 광고를 했는데 그때 성교님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염려를 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옷도 뭐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입고 바자마 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겉모습 겉모습을 두고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면서 염려를 했는데 겉모습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를 할 때 제가 아주 조심히 광고를 했어요 겉모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아니다 우선 마음이 마음 자세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자연이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외면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어떤 사람은 바자마 벗고 그냥 보통 옷 입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디에 와있냐에 따라서인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스무살 된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자라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 시간이 있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장되어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외면적인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몰두하고 은사에 몰두하고 의롭게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이게 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참될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더 앞서 있는 걸 우리가 모두에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통을 하고 주일날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보다는 속모습이 훨씬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바리세인들의 바리세인들이 걸려든 그 덫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나의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진실된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복음으로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드러낸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패턴을 결국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성령이 지배가 있다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이 성품의 완성됨은 평생 걸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은 오랜 그러한 일이다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행동이나 버릇을 고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부흥에 한번 갔다가 아니면 수양에 갔다 오면 몇 주간 조금 버릇이나 행동이 변화돼가지고 와 좋다가 갑자기 또 옛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 보고서 실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츰차츰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향이 다시 만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에 의한 평생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이 마음의 수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모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성령을 따라 그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구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집에서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면서 거기에서 사도바울이 지적해주는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성품의 또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 또 기도하시면서 이 이 부분에 큰 도움을 입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참 어리석고 한참 영적으로는 어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가르쳐주시고 매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며 늘 새롭게 저희들을 가르쳐주실 때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아버지를 섬기며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잘 선한 청직이 들러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아버지에게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